유나야 오빠 별자리가 뭔지 알아? 정갈자리 아니거든? 난 네 옆자리야 유나야 응? 이리 와봐 막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도 영어 이름이 하나 필요한 거 같아 그래서 유나 이름을 조지부시로 가는 거야 조지부시 왜 조지부시 내 마음을 조지고 부시니까 아 여드름 유나야 뭐? 유나야 잠깐 이리 와봐 유나야 유나야 응? 게임? 너는 피카츄야? 왜? 왜 난 너만 보면 짜릿하지? 뭐? 모르는 거야 유나야 뭐해? 뭐야 또 뭐야 또 뭐해? 뭐 먹어? 콜라겐 콜라겐 유나야 난 이 식탁이 싫다 응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는다 콜라겐 먹는데 유나야 너한테서 이렇게 벽이 느껴질까? 왕벽 너한테서 이렇게 벽이 느껴질까? 아하 아 진짜 아 겁나 멋있었어 아하 아 약대? 아냐고 불타 유나야 너랑 술 못 마시겠다 너의 향기에 이미 취해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직은 아니야 아 아 유나야 넌 지금 행위하고 있어 유나야 큰일 났어 허쉬 초콜릿이 망했대 네가 너무 달콤해서 아 아 죄송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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